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인사를 해볼까요. 둘, 셋, 아, 셋. 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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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 바로 마모 6주년. 사실 저희가 한 번, 이거를 지금 방금 한 번 했는데, 오류로 다시 해서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해 부탁. 지금 보이나 한 번 볼까요? 한번 켜봐주세요. 공기를 제한이 돼 있대요. 우리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한 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모 6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둘, 셋. 나 체리 먹어도 됑? 네. 먹어요. 아, 촌농. 자, 어허. 여기에 정말 저희의, 오, 체리 진짜 맛있어. 추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체리가. 오, 추억 방울방울이요? 네, 추방. 체리 먹어봐요, 여러분. 어, 이렇게 접시에 놔주시면 돼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물티슈일까요? 아, 괜찮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는데요? 네, 우리가 진짜 6주년이 또 돼가지고. 네. 네, 이번에 6주년에 진짜 뭐가 많은 것 같아. 맞아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말해도 돼? 안 돼요. 아, 말해도 될지 알아요. 아, 알지? 아, 맞다. 투표 받았잖아. 예고편 나왔었잖아. 투표 받았잖아, 우리. 투표도 받고 예고편에 나왔고. 아, 오케이. 이제 저희가 방금? 아, 그건. 방금이죠. 아, 안 돼? 그건? 어, 안 되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 근데 반대로 저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체리 또 이렇게 사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까지 할게요. 진짜. 언니, 그냥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6주년에는 진짜 여태까지 저희가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까지 보다. 정말 이보다 더 이 6주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더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며. 너를 보며. 너를 보며. 우리 함께 우는 날. 우고. 우고 있는 날. 이거 아니야? 네. 아유. 자. 왜 내 입 쳐다봐. 아, 그럼요? 저희가 넷이서 이렇게 V앱을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잖아요. 네. 지금 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 뭐야? 네. 지아가. 지아가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했어요. 아, 했어요? 오케이. 일단 케이크 커팅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저거 빼주세요. 아, 일단 제 빼주세요. 네, 그거. 네. 아, 모든 거였는데? 저구나. 모든 줄 알았어요, 그냥. 네, 오케이. 잡으세요, 손. 아, 손에 손 잡고. 어, 저거. 요 쪽으로.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디까지 나와요? 내 손에 안 닿고. 혜진이. 혜진이. 혜진이, 물티슈. 자, 케이크 드실 분? 네. 근데, 제가. 우리 오늘 하수 종이먹는 거 같은데. 나는 체리 체리 자 접시가 왜요? 은박지어가지고 빵빠레로 얘를 어떻게 해요? 아 네 오예 몇 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네 케이크도 먹으면서 우리 우무들이랑 소통을 좀 해볼까봐요 우리 초코도 좋아하는데 우리 무무들이 또 6주년에 되게 또 많이 되게 함께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손으로 뭐 이렇게 눌러 함께 즐거워해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번 6주년에는 무무들이랑 직접 좀 같이 보면서 살을 부대끼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 또 그러니까 또 더 보고 싶고 그럼요 댓글을 좀 봐 볼까봐요 네 6주년 진짜 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혜진 언니 왜 머리를 보자기로 감싸는데 아니 좀 커 요즘 패션은 패션은 제 가방에 사실 달고 다니는 스카프인데 또 요런 패션이 또 요즘 요행이던데요? 거의 혜진이 얼굴만 해요 아 이게 커서 그래 높은게 커가지고 축하해요 이렇게 많은 우리 무무들이 또 여기 앞에 말이 뭐냐 아 이게 이제 핸드폰 고정에 넣는 신기하죠 통키 모양 아니에요? 동키 동키라고 하고 오 오 보고 싶어 별이 언니 붙임머리 땡권이에요 네 오 근데 저는 이 머리 너무 좋아해요 나도 나도 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되게 또 여성스럽고 뭔가 진짜 성순미 성순미가 굉장히 응 아까 아침에 용서 언니가 갑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요? 야 너 머리 이게 낫다 갑자기 아 근데 나도 이게 나 그래서 오늘부터 일일이래요? 오늘이게 고백받아가지고 맞아요 이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휘니양 갈래 땋은 머리 이쁘다 나 계속 먹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빵 먹었잖아 용산이 케이크맛 어떠냐 진짜 정말 달고 아 짱 당연한 소리 정말 달고 체리가 정말 상큼하고 근데 두 개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응? 어째서요? 너무 약간 아까 조금 체리 먹다가 이거 살짝 먹었는데 너무 극단적인 맛이라서 여기 저격 하시는거죠? 아니요 애인의 취향이니깐요 오케이 우리가 방구 아티스트 오랜만에 보고싶어요 아 방구 하나 보여줘 지금 6주년을 맞아서 아 그래 하나만 6주년을 묵혀놓은 오 이렇게 바로 나와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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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기대 이상이 난다 약간 치아 사이로 바람이 새야돼 아 아 진짜 충격적이게 잘한다 요정도로 네 이어두겠습니다 와 이거 더러워 키키 뭐라매 근데 이게 6주년을 위한 방구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입만 깎여서 손에 손잡고처럼 어떤 분 때문에 너무 묵힌 듯 너무 묵히다 용 다들 좋아하네요 용서언니 가르마 몇 대 몇이냐는데요 아 그냥 뭐 그때그때 이렇게 냈다가 용서언니 약간 지금 머리띠한 것 같아요 아 새로운 머리띠 네 새로운 머리띠 음주 근데 확실히 축하한다 이런 내용이 확실히 맞네 용모들이 우리가 우리 그 우리 그 묵파티 가 몇 년이었지? 내가 묵파티? 묵파티? 묵파티는 뭐인데? 우리 그 팬미팅 팬미팅 말았나 그 우리 막 블라인드 그 아 그 옛날 첨단식? 첨단식 그거는 2년 전인가? 휘인이 단발머리 한 전이었나? 우리 아 나 그런 거 하고 싶어 기획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 오케이 이게 또 기획하려면 또 영혼을 갈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3년 전? 15년도요 와 너무 오래됐다 5년 전? 2015년도 네? 거짓걸? 거짓걸? 거짓뿌라왕 2015년이라고요? 아 최근 아니요 요번에 우리가 그 그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그니까 방구 그니까 교복 입고 어 그래 그래 와 무게 오면 전 와 진짜? 와 릴리? 와 믿을 수 없는 현실 와 너무 너무 심하다 꼬리 이렇게 말해야 해 창단식 노래가 고고베베 때쯤에 하지 않았어요? 고고베베 지나고서 창단식을 응 그 우리 맞아맞아 아 진실게임은 2017년이라는데? 처음 무파티 그니까 처음 그 무파티는 19년 진실게임 그 했던 그때는 17년 아 오전 작년 작년에 우리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어 나는 전 너무 과거 느낌이 들어요 아 올해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딱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딱 어? 무문들이랑 그쵸 근데 영성으로 하기엔 좀 안 좋지 않나 그건 저 만나야죠 그건 만나야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때도 막 진짜 너무 재밌었네요 아 이거 막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야 되는데 아쉽다 진짜 여러 곳에서 네 진짜 또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 해외에 계신 무무들도 또 이렇게 봐주시고 계신데 네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땡큐 아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샤오비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옷 들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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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세요 한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쉿이라고 했어요 아 쉿 근데 왜 얼굴 빨개져 네 더워요 더워요 언니 이 질문을 좀 많이 보세요 용언니 타투 했어요? 아 아 우리 사기꾼이야 아 사실은 제가 스티커를 했어요 아 누가 모르냐고 아 아 아 자하니가 얘기하는거죠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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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설마 그거 스티커다가 떼다가 이거 생각나요? 아니 이거는 가려워서 긁다가 아 아 딱지 타투 딱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다같이 오랜만에 우리가 6주년이니까 놓치않을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면 함께 웃는 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너 아 아 제가 이거 뭐 이거 뭐 뭐 같이 말 이렇게 또 다시 이따 이런 이 맘에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보다 좋은 날 웃게 넌 그날의 말 기억해 웃지 않을게라는 말 약속할게 나도 언제나 다 같이 I love you too 네, 아주 완벽한 불협화함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만불 근데 아까 여기 멜론 거 검색어 봤냐는 데요 왜요? 별로 검색어 봤냐고 계속 검색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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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한번 내줘서 봐보세요 왜요? 뭔데요? 옷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번 가볼게 어우 복수냐? 우리 또 복수야 내 아까도 그랬거든 밀가루 많이 먹으면 트러블 많이 난데 어? 지금 출검은 뭐가 없는데요? 뭐 없는데요? 1번 히어로 저희랑 연관된 검색어는 없네요 없나 본데요? 아까 있었나 봐요 히어로 우리 무무들이 만든 거야 That's a hero I'm in my heart And I'm about to say the thing I want you to come 네 네 친절했다네 다행이다 네 3시간 전에 래요 아 아까 놓지 않을게 라고 있었대요 오 오이건 3시간 전에 미안해요 우리 무무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동 고맙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6주년 TMI 6주년 TMI 오 10,000, 10,000, 100,000 천만 이런게 떠? 천만 하트 돌파 우와 V LIVE에서 이런게 V LIVE에서 어떤게? 천만 하트 돌파 찡찡찡 뭐 이런거 어? 근데 그렇게는 그치 없었지 원래 그냥 드러 하면 우리끼리 천만 돌파 아니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천만 뭐 이렇게는 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우 7시에 1위부터 10위까지 마마무 노래였대 진짜? 왜 우린 그걸 못 봤냐고 진짜 대박이네 아쉽네요 진짜 모모들은 그런걸 어떻게 한거지? 진짜 모모들은 모모들은 힘을 가요 모모들 모모가 뭐다? 모모가 짱이다 아 모모가? 나는 뭐 다른 말을 해 진짜 모모는 뭐다? 뭐다? 이렇게 해 모모는 뭐다? 짱이다 모모가 짱이다 모모는 캡이다 아 1시간이 모모는 뭐다? 모모는 가시다 아 우와 모모가 모모했다 오 오 오케이 좀 달랐어 어 한글자 한글자 여기에 여기에 아직 이벤트가 없는데 모모는 뭐다? 찐이다 오 오케이 오케이 키드 키드 자 아 미안 어 우리 그러면 모모들을 위해 네 마마물을 위해 언니 게임 한 번? 모모들이 원하는 게 있어 뭐지? 6주년 언니들 다 같이 6주년 타투할 생각 없나요? 어 어 나 스티커에 그립 문제네 그거 하자 짜증나니까 그만해 어 왜? 되게 재밌어 어 아 야자 타임 해주세요 그래 좋아 괜찮죠? 네 용산아 아니 바로 이러다 봤자 용산아 용산아 아 아 제발 그만하라고 노해야지 아 아 즐거웠습니다 아 아직 안 먹는데 어떤데? 왜 자기 맘대로야 아 진짜 언니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양주 한잔 하셨어요? 양주 한잔 하셨어요? 네 전혀요 좀 더 우리가 취해 보이는 거예요 커피 마셨어요 카페인 저는 초콜릿 양주 좀 먹었어요 언니 모모가 언니도 안 찬스같은데 그거 보고 싶대요 6주년 기념으로 이건 꼭 보고 싶대요 이런 게임 다진하지 말아요 이런 게임 다진하지 말아요 아 뭐라고 다진하지마 아니 아니 내가 원본이랑 비교해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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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장을 해 똑같은지 맞죠 아니 카페인이 하고 그거 틀었는데 똑같은지 맞아 아니 나는 그냥 이런 게임 다진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참 이랬는데 어이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하면서 아니면 타투 같이 하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임을 다 저한테 나야 근데 카페인인데 이런 게임은 막 이러잖아 이렇게 하잖아 다 해 진짜 어이 나 워 언니 오리지 이거 이런 게임은 다 싫어 나 싫어요 싫어요 언니 한 번만 해 보여줘봐 이 게임은 다진하지 말아요 그냥 얘가 용서 언니 그래 나 너무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해소하니 진짜 거울봐 아 우리가 또 6주년 영상에서 킹콩 땅콩 강낭콩 이거였나 킹콩 땅콩 이거였나 킹콩 땅콩 저희 고수님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콩딱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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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고요 언니 더워? 좀 덥다 왜 술 먹었어? 아니 정패용이 뭐예요? 나 그게 뭐예요? 폐용 폐용 정패용 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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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멤버들 아까 올라온 거 봤어요? 뭐? 폐용 엑준형 우리 엑준형 나 반주를 봤어 언니 봤어요? 못 봤어 보고오세요 그럼 그럴까요? 정상작동해달래요 엑준형 기념 요즘 언니의 시국 아 요즘 4시? 그때랑은 달라졌으니까 왜 꽤 나 공격적인 정상작동이다 심장작동이다 야! 자꾸 날아주던 거 같네 나 다른 데 보고 있는 건데 야 넌 또 왜 이러냐 심장 작동해 작동 시작 변형됐다 변형됐다 진짜 요즘식이었다 지금 내가 그리면 안 돼 마피아 해주세요 너무 우스해져 4시 하면 처져 아니면 부탁드려서 미니 마피아 한 명 언니 언니가 머리만 톡 찍어주세요 이거 살짝 가려요? 누군지 스포하지 마세요 저희 한 번만 찍어주세요 준비 하나 저희를 찍어주시면 돼요 정수리 하나 둘 셋 내 카메라를 보여야 되잖아 그치 어쨌든 우리를 찍어야지 했어요? 네 됐어요 네 이거 덮어 이거 일단 덮어 아 이거 일단 덮고 자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이거 아니었나? 한 명씩이 아니었나? 그냥 얘기하는 거였나? 근데 나 지금 마피아 한지 너무 오래됐어 아니 우리가 추리하면서 아 얘 같애 얘를 죽일까 살릴까 막 이런거 하는거 완전히 그냥 되게 오랜만이냐고 근데 나 지금 좀 감이 왔다 뭔데? 지금 여기로 이렇게 나 여기서 난 이쪽이야 이 소리가 났어 위쪽으로는 안 났거든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야 얘야 근데 맨날 이거 처음 얘기할 때 맨날 이쪽에서 소리 났어 맨날이라도 아니 근데 진짜지? 진짜 어? 뭐야? 인정해? 이 둘 중에 하나인거 같아 그치? 이쪽이었지? 뭐야? 뭐야? 아니야 정의인을 죽이했습니다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아니지 맞아요 자 잠깐만 정의인은 마피아가 맞습니까? 최후의 변론을 해주세요 저는 마피아가 아니고요 이 소리로만 추측하기엔 너무 속상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입니까? 마피아입니까? 저는 말해주셔야죠 자 정의인은 마피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요? 이거 걷어 이거 걷어 너무 쉽게 끊어서 근데 나도 나 찢으실 때 좀 당황스러웠어 아 이러셔가지고 아 근데 한번만 더 기적이 다 들린다고 어 그니까 좀 너무 부스럭거리셨어요 죄송해요 약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아 너무 빼박이었기에 네 다시 한번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뒤집어 아 이거 귀서 막자 아 그래 귀 자 아이요 귀 막았어요 여러분 굿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일부러 계속 와 나 이번엔 진짜 모르겠어 나는 왠지 별이 언니 어? 별이 언니다 나도 별이 언니 별이 언니야 아니 영희 왜 이렇게 못해 저 진짜 아니에요 오 얘야 어머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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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언니 아 왜 아닌데요 왜요 이쪽으로 뭔가 바스락거리긴 했어 그건 나도 인정한데 난 아니고 나도 나를 찍을 줄 알았거든 솔직히 나는 줄 알았어 나는 어떡하지 난 안 찍으시더라고 아 오케이 네 언니야 이 언니야 이 언니야 아니 제가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네 난 진짜 한번 믿어봐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주경 자 최후의 변론을 해주세요 저는 용서언니가 맞다에 한 표 왜요 아 갑자기 왜 최후의 저 변론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문별이가 마피아가 맞습니까 하나 둘 셋 아니 안혜진이야 어머 나야 난 이거 본다 어머 어머 용서언니 용서언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라고 나라고 어머 어머 얘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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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디 눈빛 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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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무 시끄러워 근데 왜 나라고 생각을 안 할까 디나 너야 나라고는 생각을 안 할까 잠깐만 여러분 아니야 왜 잠깐만 여러분 여기에 마피아 누군지 올려주세요 저는 봐도 되잖아 안돼요 아니야 너는 아니 그래도 궁금해해야지 너는 안돼 너도 안돼 많았어 너도 안돼 언니가 보지 약간 궁금해 언니는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 너가 내가 아까 언니라 했잖아 잠깐만 너는 말을 하면 안돼 너는 말을 하면 안돼 내 맘이야 아니야 너는 말을 하면 안돼요 죽으면은 난 진짜야 난 단호 나 단호야 너도 단호야 혜진이야 진짜 어머 어머 진짜 언니 둘이 알아서 해 누굴 믿어 나야 마피아 나야 나야 마피아 나야 뭔 소리야 둘 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이제 말해도 돼 말하라고 이제 말해도 된다고 언니야 마피아라고 말을 하라고 잠깐만 우와 땀나 너무 더워서 땀나 근데 진짜 일단 용사님 죽여볼게요 나만 알잖아 지금 나만 얼른 누구한테 말을 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잠깐만 두룸 누구가 생각해 두룸 누구라 생각해 두룸 난 용사언니 나도 용사언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어머 나는 왠지 혜진이야 그래 혜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얘가 연기를 잘하더라고 아니야 혜진이라고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봐봐 나 모르겠어 가만 알아 가만 알아 나잖아 모자 벗을거야 나 정말 진짜 나 아니야 그래서 혜진이야 잠깐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잠깐만 나만 알아 자마님 또 안찍었어요? 찍었어요 지목했죠? 지목 안했어요? 왜 또 안찍었어요 뭐야 아 진짜 왜 그러는거야 아 나 진짜 아 그럼 없네 우리 그치 알았어 누구 지목했는데요? 나 보청기 선물 아 미안 나 선물 선물 아무도 안 지옥겠지 없대 없대 아 뭐야 없다고요 나는데 없다고요 아 정말 와 나는 혜진인줄 알고 나 언니인줄 알았어 정말 둘 다 그치 다 자기가 아닌줄 알았겠지 아우 뭐 시끄럽대요 아 시끄럽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어머 아휴 정말 한결같은 김용선 근데 결현이 왜 이렇게 마피아 같아 몰라 들자마자 마피아야 아 근데 진짜 마피아의 기운이 맞아 내가 있었어 오 완전 마피아였어 너무 마피아였어 마피아를 하고 싶었어 그 마음이 느껴졌어 아 그런가 보다 표정이 그냥 마피아였어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아 목소리가 좀 컸네요 또 오늘 오늘도 좀 목 쉴 것 같아 응 진짜 어제도 목 쉬었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좀 속딱이 껴보자 대본 짰냐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노 대본 뭘 마피아? 네 아니요 리얼 절대 아닌데 저희는 주작을 하면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서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너지 너잖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 진짜 못해요 너무 웃기대요 자 우리 세요 해주래요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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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안 하고 그러는데 세요 아 좀 달라 좀 달라 아 아 너무 타깃한 소리로 아 아 내일 준비 과정이죠 아니요 세요 세요 아 아 됐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어떻게 말해? 아니 뭘 말해 정말 이래 그냥 오늘 뭐 했어요? 오늘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밥 먹었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맞아 그랬죠 응 진짜 와 왜 저래 혼자서 왜 이래 진짜 연기해? 물어 물어 진짜 우리들이 네? 우리들이 뭐 뭐 육진영 개념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갑자기 우리들이 우리 갑자기 그거 알지? 갑자기 이상한 말 튀어나올 때 어 맞아요 갑자기 그랬어 아 이해는 하지만 그러지 진짜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얼굴 빨간 거 아니야? 아 더워 아 소리 너무 질렀는데 야 야 맞아 언니 너무 동키 같아 아 진짜 나도 어키 동키 영 응 응 응 뭐였어? 자 우리 6주년이니까 나 우리 그러면 다섯 글자로 모모한테 고마운 거 나한테 한 번씩 정답해 정답해 네 열 글자 열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오케이 할게요 항상 고맙고 응 늘 사랑하고 참 응 응 응 응 참 응 응 응 응 응 와 양쪽에서 ㅋㅋㅋㅋ 응 어여쁘다 어허 내 사람들아 어허 으엠 그냥 내가 말한 건 안 했어 응 언니 뭐 저 행복했고 슬픙 울지마 진한일이야 complication 네 일단은 또 포토타임 한 번 가져볼까요? 네 포타? 어때요? 좋아요 아직 포토타임 말고 포토타임에 이걸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음 포토타임 갖고 해도 되잖아 그 후에 합시다 오케이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에소? 많지 우리가 6년 동안 뭐가 있어? 너무 많지? 에피소드? 모모들이 모를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막 자주 얘기했던 그런 거 좀 재밌었던 거나 모모들이 모를 만한 거 아 그것도 궁금하시더라고요 왜 마마무는 포토존? 뭐지 아침? 출근길 출근길을 안 하냐 아 뭔가 다 각자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도요 저도 아직 민망하달까? 그리고 좀 살짝의 기억이 그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데뷔했을 때 무조건 무대의상을 입고 거길 가야한다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엄청 노란 옷을 입고 갔었을 때 나는 우리만 무대의상인 거야 아 난 그래서 그때가 조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거 같아 맞아요 그리고 좀 아 이제 아침부터 다들 잠을 잘 못 자고 나오고 하니까 그냥 아침도 화장을 하고 이러기가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가는 게 뒷문이죠 네 전 그게 더 좋더라고요 거기 가면 오히려 저희 팬분들하고만 그래도 좀 맞아 그쵸 우리 모모들하고만 갈 수 있으니까 전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도요 맞아요 모모부터죠 무포 무포 그리고 또 뭐 에피소드 무 무 무무무로 이행시 갑자기요? 아 이거 써있었어 무무들아 무 무지 사랑한다 알았어 또 모모 무 무지개 나라로 오세요 네? 무지개 나라로 가요? 무 무리하게 사랑해 드릴게요 오 무지개 나라로 여기 레인보우 브릿지 오 오 오 오 오케이 얻어 걸린 거죠 응 뭐가 있을까요 힙 때 에피소드가 더 있을까요 힙? 힙 때? 그냥 몸병 난 거 아팠어 아 힙 때는 춤 때문에 춤이 너무 빡세서 냈다 완전 그렇죠 힘들었던 거 맞아 완전 그랬었죠 네 그러면 살짝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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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Don't cry Don't cry Don't cry 이게 뭔데 울어? 내가 찍어낸 노래 그리고 또 뭐 또 뭐 활동이 있을까요? 음호와의 활동 때도 음호와의 때는 애들이 뭐 그거 외우느라고 정신 없었고 맞아 넌 이즈 만들 때 넌 이즈 만들 때는 음 활똥 때 몸에 표정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얼굴 보라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데칼코마니 데칼 때는 정장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와 그거 진짜 진짜 더웠어요 맞아 이게 움직이기가 맞죠 맞아 움직이는 것도 덥고 덥고 막 제복이나 뭐 이런 다 같이 딱 갖춰 입는 의상이 되게 예쁜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제일 덥고 맞아 맞아요 더욱 더욱 제일 불편해요 제일 왜냐면 겹겹이 하니까 맞아요 진짜 예쁜만큼 그렇죠 감당할 게 좀 맞아요 있었어요 연습생 에피소드 있냐 있죠 우리는 맨날 아침마다 달리기를 했다 맞지 맨날 버스 야 뛰어 아 그 와중에 붕어빵 잡았다 맞아 버스는 놓지 맛있었는데 그 붕어빵은 개타자 맞아요 버스 번호가 뭐였지 4..3.. 4.. 4.. 4.. 4.. 4.. 4.. 4.. 그거 놓치면 우리가 엄청 또 지각을 하니까 택시 탔지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택시 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나 됐던 순간은 나 됐던 순간 너무 많았어요 나 됐던 순간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카페에서 갑자기 진짜 왜 그랬지 아카페 그거가 진짜 아 아 그리고 와 우리 왜 그랬지 그때 좀 자부심이 아카페 뭔가 이런거 맞아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안 나 밖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막 춥추고 우리 맞아 아 맞다 스웨이가 제가 추고 맞아 그게 우리 나름대로 뭔가 맘에 들어간다고 맞아 나 그 영상 있잖아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나 된 거긴 한데 그때 그때니까 가능한 맞아 맞아 추억이지 맞아 진짜 와 진짜 그때 와 버스정류장인데 그거 하면 정말 소름이 돼 다 돼 터졌다 진짜 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왜 그랬는데 왜 그랬어 다 그 사람들이 맞아 진짜 이상해 우리 버스에서도 한 적 있지 않아? 하려고 그랬었지 어 미쳤나 봐 뒷좌석에 우리 우리 그때 큰 생각했었어 버스 뒷좌석에 뒷좌석이나 지하철 타서 영상 찍자고 막 우리 미쳤나 봐 와 정말 미쳤어 그랬잖아? 그거 찍었잖아? 우리 지금 그 영상 돌아다니라 진짜 그 열정 어떻게 할 거야 다행이다 진짜 모든 일을 할 때는 한 번씩 생각하고 해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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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안하길 잘했다 와 진짜 언니들 솔라시도 목걸이 받았어요? 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야 목걸이 목걸이 부르면 안 돼 아 그게 아니라요 난 그거 줘 지금 차고 있는 나도 이거 좋아 보기잖아요 귀걸이 하나 떼드려? 난 이 티 좀 벗어 줘 잠시만요 여러분 아 그니까 이거는 솔라시도는 이제 솔라시도 여기서 아까 이벤트를 했어요 솔라시도가 200만이 넘었거든요 아니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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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만 보고 나왔지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목걸이를 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200명한테 드린다 저희는요 뭐죠 그러니까 200개밖에 안했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안에 우리가 포함했지 203개를 했어야지 응? 203개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아니야? 203개? 그럼 나는? 아 아 언니 것도 없어요? 응 아니 나는 나도 없지 나는 샘플이 있지 나는 샘플이 있지 뭐야 있는 거네 그러니까 샘플 그래 있잖아 우리도 샘플이라도 좋아해요 맞아 아 샘플이요 근데 아니 근데 근데 잠깐만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내가 목걸이를 선물해 줬어요 저번에 목걸 선물해 줬는데 휘인이밖에 안 샀어 그때 나 황당한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뭐 그때 목걸이 우리 선물해 줬잖아 근데 그때 신발 자랑했잖아요 우리한테 슬리퍼 기억나요? 어 그러면서 이 슬리퍼 진짜 좋아 그래서 그건 우리 왜 선물은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 안 하고 아니 아니 그 와 목걸이 신발보다라 신발이 진짜 좋다고 엄청 자랑한 거예요 목걸이 자랑은 아니 아니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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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전에 티셔츠 준 거 알죠? 티셔츠 만들어 준 거 언니 나 그거 엄청 많이 입었어 아 잠깐 못 봤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반지 준 건 어떻게 했는데? 다들 쌓인 게 있네 우리들은 싫네 뭐? 반지 만들어 아 둘이 잠깐 얘기하고 있어봐 싫어 뭐라고? 내가 반지 만들어 그 있지 어디 있어 집에 있지 그건 나 오늘 얇은 것 같아서 안 갔어 맨날 아픈 거 같아 맨날 낀으면 녹슬지 맨날 끼면 녹슬지 맨날 끼면 녹슬지 왜 안 끼면 녹슬지 맨날 가만히 놔 쓰면 노래지 가만히 녹슬지 가만히 녹슬지 그동안 녹슬지 녹슬지 우리 방금 뱀스 연주로 반지해 드렸어 얼마나 힘들었다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니까 목걸이 주겠다고 말겠다고 목걸이 없어요 티비할 때 없다고 만들라 만들어주라고 써가지고 이미 만든 거로 2개 신 6을 써 어떻게든 2개 신 6을 써 아니 왜 갑자기 아쉬워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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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준비 얘는 이런 게 있다 뭐가 있어 자기가 일단 말을 해놔 뭐 말을 해 어 말아 지금 목에 아휴 그래 말숨을 좀 뭐 아휴 아휴 왜 그래 걔한테 어 지금 여기 저 지금 아 지금 이제 안 쳐다봐 머리가 아파요 이 땜에서 야자타임? 아 네 땀이 나와 용서 용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뭐를 뭐를 누가 우리 술 먹였니 아닌데 되게 지금 맨정식 아니에요? 응 저희가 먹은 건 체리케이크 시리얼 소환각 네 근데 살짝 늦었어요 네 네 자 네 이제 포토타임을 가져올까요? 포토타임 아 우리 목표를 해 포토타임 하기로 했었어요? 네 자 포토타임 한번 가져올게요 응 네 맞아요 얘를 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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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까? 응 포즈를 받아서 5개 정도 해요 아 오케이 포즈를 보내주세요 네 포즈 어떤 포즈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무무들이 보고 싶은 포즈 올려라 올려 코너 직수 있는 거에요? 언니 돌려돌려 돌림판 표절설 진짜 죄송합니다 나하지말기 아 축하하는 포즈 1번 아 축하하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그 다음 코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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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코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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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언니 너무 넓어 아 너무 넓어?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하겠네 디펜 코스형 쌤 코스형 코스형 고 F OK ificación 포즈 상상도 못한 정체 아 상상도 못한 정체로 그렇게 하는거? 그게 뭐야? 그 신봉선 선배님 그 상상도 못한 정체 어깨를 한껏 올려 짤 여길 올려 여길 오케이 잘했어 두 명? 배터포즈 배터포즈 배터?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이야 폐융 폐융 포즈가 뭐야? 폐융 그냥 못해 폐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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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에서 0619 포즈를 만들어달래요 0619 아 거기서 보면 0619 해야 되는구나 6 1 반대전 보는 사람들은 나이스 죄송하네 9 자 9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감이요? 어? 소감? 오케이 뭐 말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노래부르자고 무슨 노래? 무슨 노래 막 막 막 막 불러? 아니 우리 마마무 노래맥 메들리 해보자 응 자 처음부터 행복하지마부터 가야 된다 어 약간 우리의 6주년을 역사를 읊는거지 자 행복하지마부터 1,2,3 행복하지마 절대로 행복하지마 나를 건너면 나를 건너면 나를 건너면 절대로 행복하지마 절대로 행복하지마 누구도 건너면 나를 건너면 나는 필요없어 훌륭한 페퍼 빈orus 그래 봐 한 달 고마 지금 우리끼리 이 살베베못 미터 엽엠 once 날 헷갈리게 하지마 에피아노 맴 allem의 000 민할 Snapchat 예 선미 Chat 그래봐 Pens 지금 우리 사이 Let it all Mr. M Ed Mo 난 헷갈리게 하지 마 으으으으 Here do man There do man hör flick There do man 나를 묻은 난 뭘 할까 지금 언어中共 너랑 나랑 둘만 넌 별래 이렇게 음 오 음 아홉 너무 예뻐요 I'm a lovin' friends We have a set Oh yeah 음 오 아 예 너의 음이 졸린다 너의 점점 뛰게 싶어 자꾸 패딩하잖아 뉴욕 뉴욕 What's up 뉴욕 뉴욕 상상해 Hands up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너의 점점 뛰어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너 색깔 로마니 너와 나 입을 맞춰 하필 그 너에게 나를 맡겨 하필 그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최신결림인 여자 말하자면 별이 빛나는 밤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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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웅硬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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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이럴일까 나의 논8 하나의 논8 네가 나의 게여만 난꼬까 나랑 제 가사 자, 이번 신곡, 그건 비밀 그건 비밀, 그건 비밀 그냥 해봐서 지연내는 거 아니잖아 이거도 있잖아 아, 이런거지잖아 아, 너무 봐 이거도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 아, 알지, 알지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이거 다 이틀잖아, 조용히 해 맞아, 맞아 진짜 위험했어 진짜 위험했어 아, 그것도 있잖아 언니, 수록곡 다 할 때 이런 팬들이 망당한데 근데 뭐야 뭐야, 뭔 일이야 팬들은 6년이에요 여기에 섞였어요 속으신 거 아니죠 아, 진짜 신곡 나온다고요? 쉿 시크릿 텐션 뚫고 스페이스로 가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쉿 네 신곡이라니 어, 그러다 진짜 나오면요 하면 큰일나는 거죠 그렇죠, 큰일나죠 이 중에 곡이 나오면 큰일납니다 아, 언제 컴백하나요? 아니, 언제 컴백하냐 아니, 언제 컴백하냐 컴백은 컴백은 근데 아직까지는 컴백에 대한 지금 정확한 그건 없어서 일단은 지금 저희 애 화사영이 아니, 아니야 화사영이 솔로 남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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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둘이 여길 봐도 둘이 아, 우리 둘만 했고? 남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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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남아죠 아니, 근데 팬들이 이 홈바페이 있잖아 홈바페이 진짜 좋아해 남아죠 우리 각자 거 한번 해드리자 남아죠 남아죠 호파페이 아니야? 호파페이 없어? 호파페이 호파페이 응 그래, 죄송합니다 남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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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스텝 원 투 스텝 원 투 스텝 원 투 스텝 왜왜 알 Trip 동지 오파페이 원 투 스텝 여기도 더야? 왼쪽, 왼쪽부터 홈비가 신경 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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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파 포파, 포파, 포파 포파페이 원 투 스텝 포바페이 원 투 스텝 포바페이 원, 투, 세이 포파페이 이게 뭐야? 포파페이 노래는 노래 아 목이 너무 아파 아 일단 우리 말하다 말았어요 지금 일단은 이제 화사영의 솔로가 네 먼저 이제 나오잖아요 이번 달 언제 나오죠? 혹시? 오 29일이죠 네 아니 여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29일날 이제 19일 언니 땀난다 19일 어머니한테 전화하세요 직접 통화 한번 해볼까요? 아 엄마랑? 갑자기?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브이앱 촬영 중이에요 아 그럼 끊을게 아니 아니 어머님 지금 어머님 목소리가 방송을 타면 통해 나가고 있어요 어 그럼 안 돼 이미 나가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님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어 그러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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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다시 안녕하세요 엄마는 빼지 않게 엄마 알 수 있다 할게 내가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서럽겠다 원래 가족이 늘었네 살짝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영선이에요 어머님 사실은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던 건데 진짜 정말 오늘 조금 놀랬다 아니 우리도 이것 좀 아 놀랬다 뻔버렸네 끼면 저걸 이거 아 이거? 안에 실험이 있어 아 자 이제 우리 무무들이 응 또 오늘 6주년을 또 되게 기다려서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무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좀 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뭐요? 뭔가 선물? 언니가 이번 티 페스티벌에서 이거 이거 하나 주고 모거리 근데 이제 모든 무무들에게 응 뭔가 우리 위에 어떻게 서가지고 인사를 더 드려볼까? 그걸 뭐라도 뭐라도 어떻게 보여줘 언니가 섰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예시로 와 언니 지금 등에 다 땀 닿았어? 나 전신에 땀 와 나 왜 이렇게 더워 그니까 에어컨을 묶여서 해보세요 어떻게 약간 이런거 찢어져요 찢어져요 무무들아 사랑해요 아 잘한다 아이고 오케이 저렇게 하면 너무 마무리하는 기분 아 그러면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까? 무무들아 사랑해요 그래 오케이 나 왜 쓰는거지? 그냥 한번씩 카메라 앞에 지나가면서 포즈하는 오 좋다 진짜 무무들과 함께 한 6년 벌써 6년째가 다 됐는데 저희가 아까도 저희가 6주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들도 한번 새겨봤는데 정말 무무들의 힘이 정말 큰 것 같더라구요 다시 한번 더 느꼈던 오늘 하루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무무들도 고생 많고 멤버들도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너무 많았고 아직은 이제 이제 길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6년인데 앞으로 같이 할 날들이 더 많으니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퇴장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마지막에 무무들아 이거 하고 한명짜리 다 한바퀴 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무 이제 나도 혼자 나와 근데 어떤 여기에 무무가 나 이거 무무들아 이거 하는데 묘하다 아 나 지금 좀 몰랐어 야 무무들 맞췄 얼마나 궁금할래 저기 무무들 너무 빨리 썼어 놀랬다 묘하다 차라리 욕을 해도 진짜 묘하다는게 되게 네 많은 걸 더 많이 듣네요 어 맞아 진짜 저도 일단 같은 생각이고 또 6주년 네 함께 이렇게 또 즐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무무들이 진짜 아 무무들을 또 안 본지 너무 오래돼서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얼른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또 재밌게 우리 좋은 추억도 만들고 오래오래 함께 가자 오케이 저도 앞에 얘기들을 다 동감하고 뭔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6년이라는 시간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같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멤버들 말을 다 해버려서 근데 무무들한테는 진짜 고맙다는 말이 제일 큰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희 모두 항상 무무들이 있어서 정말 항상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마마무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무무들에게 그런 식으로밖에 저희가 보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6년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무들아 사랑해요 그럼 이제 댓글에 묘하다 이왕 묘할 거 저는 다 같이 묘하다 해주세요 이쪽 스텝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쪽부터 사랑해 할 때 그러면 무무들아 사랑해요 왜 이렇게 멈치가 않니? 멈치 시작 무무들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까요? 가야 돼 우린 이쪽으로 가자 안녕 이렇게 교차? 응 오케이 아 또 포즈를 한 번씩 하는 거야? 포즈예요 그래 우린 아이돌이니까